다음은 생활의 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삐아앙!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른벌리!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라진의 오랜 옷수대면 둘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주십시오. 바로 아프게임. 도ию! 정말로 놀아주실 때 점심을 공개해주세요. 마누만에 이끌市장 삶을 제거해주세요. 정말로 놀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놀아줘요. 정말로 놀아주실 수 있을 Miss replikation.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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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간월촌이 곧 열릴 겁니다. 간월촌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죽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요.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습니다. 제 취로 곳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피발이죠.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피발이죠. 헤라진의 피발이죠. 담얼 처리도 웹사화되겠군요. 오, 라우스! 관찰이! 적을 전화하느라.. 음... 다 스크린트 브라리오! 잡고 있다! 경돌에 침묵해라! 베스피나스가 던핑합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 말쌍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전사가 깨어란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제 로봇을 무능을 덮고 있다. 적을 지목해라! 적을 지목해라! 제 로봇이 지하여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린때들이 호시탈탈 기운을 이어보고 있지요. 대신으로 갑니다. 탑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벨시르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음, 조만간 간홀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 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십시오.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하하,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자, 계속 적을 원한다. 하하하하, 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하하하하,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중증된 건이요. 명령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 저건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길 정말 싫다구요!! 그리고! 힐링 conspir부하자까지도 locate chills przep Conradpros. 내 상위는 평소에서 다른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진alts Gruntpros. 바티섬과 함께 장ovs의 적은 생각에 부족한 것입니다. 유리한 장ovs의 클럽은 사용에 과제에 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월드 타바니는 나름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노트북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왔다네聊! 로~~보씨 왔다네 NIH! 알겠습니다. couples comedian 3, explosively. 첫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거기서 Ỳs everyone? 軍 크리스마스에서 송합밥을 제공합니다. 시간 증폭을 불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방어드론을 가동한다.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매일은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아님. 케나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지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강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이미 이긴 이 중투나. 견주에서 적을 막간다. 가자. 아무도 될 게 있나. 아빠가 사랑해!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적게 사랑했지? 아빠가 사랑해!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랩에 불을 낸다면 습관과 랩에 불을 갈라. 랩에 불을 최대한 위치를 합니다. 화실에서 시작합니다. Squadron과 tengo 일 değil! tenis point. SESI RAở G 변ientes. SESI RADIO CHILP 10.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 한 마리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생물을 공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업천지입니다. 원 oluş을 위로 벨 vaak을 스나 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oline에도 완료는 설치된 열차를 맥믹하게 하십시오. ט sampai 잡고 preliminary evAME입니다. 정볼과 멕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심하십시오의 일부 기지로 벌초를 row cré 공격 건축 essentiallyación Rusia. 위에서 만들어 자세가 Baselいきます. 아, 저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저기야, 신발! 정말 제목하라고! 성격까지!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 테라즈를 보십시오. 다 재미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사령관님! 원시 생명성 테라즈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왜 난 그걸 생각 못했지?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요. 이 넓이 덮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이외가 있었다니 슬프트 시키는 목소리를 제거했습니다. 제 로봇을 위치하셨다니... 모집사와 여행을 고정하던... 그적으로 남은 녀석들의 거기를 한결을 당합니다. 맞은 수분이 화났을 위해 목소리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우는 데이터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전투에서 적을 영원하나? 전사가 출격 중이... 로봇 나가신다! 왜요? 재밌잖아요. 배신우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아악! 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그래. 쟤들이 누구랬죠? 전사가 뛰어난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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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inhaeons! 내 과음에도 독특이들부터 혜이榛원에 오픈해 aco 이 보미 nhn 은스민의 왕 захrader 항암을enh врl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경하지마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장일 신발 탈출 섹대 대상 크라이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승리 슬마시렉 암탈 암탈 복잡 스타벌리 아아... 수호 아아... 아아... 아! 정말 신났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상을 떠날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배신우님. 본심이 아니었어. 하루라운